눈이 오는 데 이게 청명하지만 엄청 사나워서 이 애들 풀어놓지 못해요. 풀어서 이게 수컷들끼리 싸우고 이건 내 작품이 깨져버렸어요. 이게 부조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깨지고 이것도 원본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뒀더니 우리 남편이 비를 맞춰버렸네요. 이 작품 내가 아주 아끼는 작품인데 이게 다 밤에 대리석을 뽑으면 아주 좋은 작품인데 이 작품 너무 내가 맘에 들어하는 작품인데 이걸 비를 맞춰 가지고 다시 선봐야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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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